화이트 저지 점수는 총 265점 솔직히 나네 빈 밑에 너무 크리스 브라운이 강렬해 버려가지고 약간 오마주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바디 컨트롤을 좀 더 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은 해 대형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 맞았던 부분들이 아쉽다 화이트 저지 점수로는 7크루 중 최하위입니다 화이트 저지 점수로는 이 시각 한테